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루닛 주주님들이 최근에 장때 은봉 한 번 떨어졌죠? 자, 그 뒤로 약간 이제 공포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때 은봉이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거를 매도하고 나가야 되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 정확하게 일단 결정적으로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하반기에 숨어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재반등 다시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하반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 재료가 뭐가 남아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주도 섹터까지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정말 큰 수익권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지금 왔죠? 자,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우리 재료 한 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는요. 제가 내부 자료 같이 제공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님들 한에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는 하반기에, 자, 여의도 쪽에서는요. 하반기에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가 누구냐? 루닛이냐? KCS냐? 이걸로 지금 한판 붙은 것 같아요. 자, 11월 클러스 울릴 종목은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자, 루닛에 대한 지금 힘이 많이 실리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왜 그렇죠? 힘이 실리는 이유가 루닛의 빅파마와 현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AI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는 성장 기대감이 엄청나게 루닛한테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빅파마는 누굽니까, 여기서? 주주님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미국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정말 큰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루닛을 선택을 하면서 AI 시장을 앞으로는 루닛이 주도할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회사냐면요. 우리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루닛을 선택한 이 빅파마라는 기업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총 1등. 삼성전자죠.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기업이 루닛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루닛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회사가 루닛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요. 왜 루닛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루닛이 이번에 가지고 나온 기술이요. 앞으로 이 암 발병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폐암 시장에서 이 변이를 검출을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루닛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암을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보통 음성을 잘못 판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닛의 기술력 AI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 이 변이 여부 가능성을 5분 이내에 신속하게 탐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많이 줄어듭니까? 이 암 환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하면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루닛의 AI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을 기업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는 너무 빠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루닛이 다른 기업들과 M&A라든지 MOU를 체결을 하기 전에 빠르게 선정을 한 거죠. 암 환자의 90%가 의료진과 정확하게 신속적으로 의료 상담을 원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원하는 일치하죠. 수요가 원하는 부분과 루닛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루닛의 기술력은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원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쿠팡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쿠팡을 왜 못 끊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배달이 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수요층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쿠팡은 불과 물류시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훨씬 큰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요. 바로 암시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모든 제약바이오 쪽이 R&D 사업을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게 바로 암시장입니다.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죠. 좀 슬픈 일인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몸이 점점 아파와죠. 이 말은 사업적으로 보면 수요층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최근에 암시장인데 이 루니시크 암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글로벌 빅파마와 첫 동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급등이 나왔었죠. 임상 현장에 AI가 최근에 모두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었죠. 그런데 주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일단은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와 줄 만큼의 기대감이 엄청 컸던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험 물량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조정이 나와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갭 상승했던 이 아랫부분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종가가 5만 5천원에서 종가를 했죠. 자 이 밑고리가 달려서 위로 올라와서 종가가 지금 마감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요.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밑고리가 달렸다는 건요. 이 선수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수급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부터 들어 올린 거거든요. 자 여기가 만약에 똑같이 은봉으로 장대 꽉 찬 파란 색깔 이 막대 모양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으면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했었어야 됐는데 다행히 밑고리 부분이 남긴 상태에서 주가가 종가가 마감이 됐죠. 그 말은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언젠가 한 번은 맞을 차익실험 물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바로 정거래일에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밑고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결국은 주가가 여기서 크게 한 번 더 나와주려고 하면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우리 주주님들 개인 투자자들이 늦는 게 뭐죠? 정보죠 정보. 정보가 한 발 항상 늦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내가 사면은 주가가 빠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 나가신 주주님들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는 무슨 얘기 합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재료가 어떤 건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이 은봉 색깔이 많다고 공포심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재료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포인트는요. 이 루닛 대표가 CEO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재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서범석 루닛 대표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이 미국 시장의 안착만이 의료 AI 패권의 결정이 날 거다. 직판 전략이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문턱이 높은 FDA 인허가 제도와 복잡한 의료 전달 체계로 미국 외 기업들의 침투가 어려운 시장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오히려 강력한 제도적 보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 나오는 키포인트 바로 FDA 인허가입니다. 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제약바이오사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랑 지금 MOU를 체결을 했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루닛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FDA가 필요한 겁니다. 즉 이 기사만은 루닛 대표가 포인트를 힌트를 준 건데요. 앞으로 FDA 승인 요청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추가적인 하반기에 루닛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요. 바로 FDA죠. 자 FDA 승인을 지금 기대하면서 허가 신청을 넣었다라는 요러한 뉴스와 기사가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반등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새로운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요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정보가 한발 늦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 루닛의 수급 현황을 보면요.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은 6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도망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정보가 넘쳐나는 기간 쪽 그리고 금융투자 얘네들은요. 한 달 동안에 매집된 물량이 무려 130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얘네가 왜 매집을 했을까요? 얘네 기다리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FDA죠. 결국은 미국 시장에다가 FDA 승인 요청할 거다. 요거 기다리면서 얘네가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약간의 수익 아니면은 손절을 하는 이런 물량을 뱉는 물량을요. 얘네는 전부 다 받아준 겁니다. 얘네가 받아준 건 바보가 아니죠. 얘네는 기분천사가 아닙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한 거죠. 자 요렇게 외인 쪽 기간 쪽 그리고 이 자금이 넘쳐나는 얘네들은 이만큼 매집을 하는 동안에 얘네가 흔들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자 이미 FDA 얘기는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금융권,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널리 알려진 얘기예요. 그죠? 자 이 부분 제가 내부 자료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내부 자료 제가 신청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내부 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코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가 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PDF 파일로 내부 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자 결국은 갭이 뜬 상태가 48,000원부터 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52,000원이 하단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 마지막 종가에서 밑고리를 달리면서 52,000원부터 들어 올렸어요. 자 이 부분은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선수교체가 한번 됐기 때문에 얘네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팔아야지만 이제 겨우 52,000원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얘네는 끌어올려서 매도를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요러한 거는 안 나옵니다. 자 우리 기대감은 현실적으로 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도지 모양 자 도지 모양 이렇게 중자 모양 그리고 또 한번 중자 모양 요런 두 번의 차트 모양이 나오면서 선수교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선수교체를 우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수교체가 끝나야지만 이 마지막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꽉 찬 빨간 색깔 은봉이 나와줄 겁니다. 선수교체 하는 동안에요. 얘네가 물량을 최대한 개미들한테 뺏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물량을 뺏기면 안 되겠죠. 장대 양봉 이후로는 추세전환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한테 이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와 함께 대응 방안 같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적정 주가가 왔을 때 한 분 한 분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도 제가 대응 방안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한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자 이때인데 은봉이 떨어졌을 때인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 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 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 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 날 2.2쯤이거든요. 자 이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10월 4일 날 부터도 바로 10월 23일 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 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는긴 한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졌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줬던 게 상한가를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 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 날에 제가 리가켄바이오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리가켄바이오를 10월 7일 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지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 날도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사태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지님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날도 리가켄바이오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가켄바이오 결국은 11월 6일 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